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4구 디지털 변환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플랫폼 제한 요청석 2부는 플랫폼 제한석 3부는 플랫폼 구축 4부는 디지털 변환 센터 입니다 디지털 변환 센터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디지털 하는데 단순한 편집 장비에서 끝날 것이냐 아예 변환 센터를 구축해서 할 것이냐 컨텐츠 허브 포탈을 허브 플랫폼을 원하는 그런 업체라면은 이런 변환 센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디지털 변환 센터의 운영 교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비용 측면에서 7개 변환 작업 비용 산출 운영 인력 구성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컨텐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정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jeszcze 놀아 Climate allow me ож 가 strawberries 하는 church 그러igraph 그러믄 이렇게 저